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경기 남양주시의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훔쳐간 남성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경찰에 검거가 됐어요. 택시기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해요. 이 영상 보시면서 좀 계실 것 같은데요.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용감한 시민 등장 3,500만 원 빼서 도망가는 거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저 팔찌가 들어있는 걸 들고 바로 하얀 옷 입은 남성이 도주를 하거든요. 금은방에 가서 남양주시의 금은방이었는데 가서 3,500만 원 상당의 팔찌를 보다가 이것을 그냥 들고 전력질주 도망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모습이었는데 이때 사실 금은방 업주와 직원 그리고 맞은편에 있던 택시기사까지 추격에 나섰고 얼마 못 가서 이 남성은 붙잡혔지만 팔찌를 돌려주고 다시 또 도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경찰을 마주쳤고 이때 또 택시기사가 기질 발휘해서 저 사람이 범인이다 라고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바로 저 사람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고 또 다른 공범이 있었다라는 사실까지 파악을 해서 추가로 공범까지 검거를 했습니다. 정말 택시기사가 이번 사건을 순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범인들을 붙잡고 봤더니 모두 10대들이었다고 해요. 이거 근데 미성년자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미성년자이지만 이 미성년자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지까지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들을 말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어렵고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촉법소년이 아니라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촉법소년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절차는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사실 금음방에 가서 공범들과 함께 했다라고 한다면 특수절도 혐의이기 때문에 사실 중한 처벌은 면치 못할 것을 보입니다. 참 이번 사건처럼 시민들이 용감한 행동을 보여줄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저 영상을 보고 참으로 놀랐고 그 용감한 시민들이 정말 용감하다고 생각한 것이 저라면 저 장면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자신은 없었거든요. 네티즌들도 마찬가지 반응 보였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살만하다 살아있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시민과 경찰들의 빠른 대처로 이렇게 공범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용감한 시민상 줘야 된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좀 마음 한켠 따뜻해지는 소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